안녕하세요 미소녀 가맨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제 유튜버의 첫 게스트인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소녀 가맨의 엄마입니다. 나와주세요. 탁탁탁탁탁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녀 가맨 엄마입니다. 좀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떨리네요. 우리 미소녀 가맨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미흡한 게 너무 많은데 정시 유튜브라서 하지 말라고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항상 불안합니다. 시청자 이런 분이 많이 방패마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대권주다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약간 평소에 말투가 이런 말투가 아니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평소에 미소녀 가맨 영상을 즐겨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보신 영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어떤 거 있으시죠? 네.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유모 게시판에 아이고 껴랑감네 뭐 이런 거요. 오징어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내미가 오징어인가요? 네. 그게 왜 재밌으셨죠? 오징어는 알지만 요즘 세상 살기도 힘든데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들한테 다가가서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딸이 정치 유튜버 하시는 거에 대해 혹시 반대가 심하신가요? 네 네. 왜 이유가 어떤 거죠? 네. 정부가 너무 지금 뭐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이고 뭐고 마음대로 이렇게 노출돼서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 그렇지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께서 제 그 유튜버를 하는 거를 처음에 몰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왜냐면 숨기고 했기 때문에 엄마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아셨는지 그 아셨을 때 엄마의 심경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JTBC의 미션요 감연이 정치 유튜브에서 손석희 앵커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 그 고발된 걸 보고? 내내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가면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한테 계속 추궁을 해서 물어봤더니 바른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지금도 말리고 있는 중이지만 원체 지가 역사 공부나 이런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좀 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설득을 시켜서 못 말리고 그래 수위를 좀 낮춰서. 딸이 딸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상파를 처음 탄 건데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그게 그 나쁜 그거를 고발 그거라고 해도 어쨌든 TV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자세히 다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말하고자 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나쁜 부분만 뉴스에 떠서 나쁜 아이로 몰아붙여서 진짜 정치 유튜브를 하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예 그래 그 걱정이 돼서 근데 결론은 그래도 지금은 그 정경심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승자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모든 세상살이 자체가 거짓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세상살이가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그렇듯이 아 그런 긴 그런 인생살이 얘기는 재미가 없고요. 일단 그러면은 어 저의 이 가면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이 지금 이런 얼굴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아 이 딸이 뭐 인형놀이를 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거를 대수롭지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청소하고 옆에 그냥 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얘가 큰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싶어서 제가 추구원해서 물었더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세상이 너무 지금 험악하고 언론이나 모든 것이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원조 선거의 여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면 앞으로 아 그 이때까지 있었던 예측했던 대통령마다 대총령이 됐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역배도 맞추시고 그럼 이제 앞으로 대선 행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청균 의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대선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주셔도 네 야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심이 많이 돌았었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현 정부가 너무 거짓된 게 많고 중립을 지키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게 같이 좋은 쪽으로 아우트란이 잡아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쨌든지 뭐 서로 헐뜯고 국민들을 살기가 아 그러니까는 지금 어머니 말씀은 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치하시는 분들 싸움에 국민들이 고려등 싸움에 세워등 터지는 격입니다. 아우 조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번에는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민심이 그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욕을 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에서 정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똑같은 말 계속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어머니는 세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따로? 네 있죠.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사회감이. 네. 그 지금 굉장히 지금 앞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사회감으로는 일단은 인성적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 공주를 예뻐해주고 예뻐해주고 성질이 조금 더러워도 굉장히 근데 저번부터 딸내미가 성질이 더럽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딸이 성질이 더럽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성질이 더럽은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쪽 소리 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 착하고 이쁩니다. 아 네 그러면 외모는 따로 안 보십니까? 네 외모는 크게 뭐 따지지 않습니다. 아 따로 안 보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연예인으로 믿다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우성 같은 정우성이요? 네 네. 정우성 자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까? 네 자파가 뭐 자파든 우파든 그거는 사회감으로써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되죠. 그런 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싫고 저는 연예인을 따지면 공유 같은 사람 공유가 좋아요 공유가. 공유는 어때요? 저는 공유 같은 그런 친구는 별로 왜요?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란 거잖아요. 정우성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제일 사회감으로 어떻냐고요. 정우성 엄마 좋아하는 사람 말고 그러면 일단은 정치 색깔 상관없고 인성이 착하고 딸을 많이 예뻐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약간 열심히 자기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우리 딸내미 그냥 경제적으로도 돈도 있어야 되고 아니 많이는 없어도 되지만 열심히 하면서 조금 조금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많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계속 조금 앞뒤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아직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살아가면 또는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오게 돼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따지고 우리 공주를 잘 이해하고 예뻐해 주실 수 있는 네 뭐 조금 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슈퍼미 선여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마인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조언을 할 테니까 미흡한 것들이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네 네 절대 짧게 인사는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시청자분들이 딱딱이 보고 싶어하니까 딱딱이 한번 보여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뭐 내 보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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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이 보여주시죠 딱딱이 딱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그럼 미만